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에 여성분이 있었어요. 자가 면역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피부로 왔습니다. 피부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에 힘이 빠지고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장기의 기능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주는 스테레오를 썼지만은 그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년 치유를 했습니다. 45일 정도에 천년 치유를 했습니다. 이게 할 때 호전 반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호전 반응 때문에 막 더 구역질도 나고 또 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드러기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호전 반응의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참고 했을 때 45일이 됐을 때 옆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갑자기 두드러기가 막 빨갛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후로는 급격히 두드러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몸의 기능들이 하나 둘씩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대 초반에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치료에 기대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난치병이고 약으로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약간 실망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결심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분이 대개 천년 치유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천년 치유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두 부부가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니다 병원 치료를 한다 남편은 천년 치유다. 이렇게 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아내분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심각한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차피 밑조야 본전이니까 남편 말대로 천년 치유를 한번 해보자 하고 천년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20일 안에 모든 증상이 해결이 됐어요. 두드러기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질병을 초기에 치유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났을 때는 초기에 해결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자가 면역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우리 몸에 살아있는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없기 때문에 혈액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혈액이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해독 작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해서 혈액이 점점 산독화가 되어갑니다. 또 다른 간의 중요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구가 많이 나아요. 방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장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썩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활성산소가 같이 나와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우리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좋지 않게 변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분은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곳곳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대식세포는 오메가3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세포가 재생을 하고 그 재생 단계에서 죽은 세포 찌꺼기들을 원활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3가 없으면 대식세포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세포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서는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항체를 만듭니다. 단백질 또한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단백질이 결핍이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핵에 충분한 영양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유전적인 진이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있어서 그게 어떠한 찬스로 인해서 그냥 일어나서 우리를 자가 면역증에 걸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유전적인 요인은 아빠, 엄마가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로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아빠, 엄마의 염증적인 체질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유전자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생활환경, 생활습관을 바꾸면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 연구가 되고 잘 알려진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나쁜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항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위험인자는 원래 몸에 있었던 만성염증이에요. 즉 아토피가 있었다거나 알러지가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자가 면역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증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래끼가 많이 나요. 다섯 번째 위험인자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체계의 반응을 바꾸고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그리고 생식기관 또는 성장 과정을 억제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즉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뼈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오래오래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 또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로 인해서 자가 면역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면역 시스템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떠한 급격한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급격히 면역 시스템이 다운이 될 때 생기는 것이 자가 면역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면역 시스템이 점점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지탱을 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급격히 나빠지면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해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염이 훨씬 더 쉽게 된다거나 그런데 자가 면역증은 그게 아니에요. 면역 시스템이 뭉개지는 게 아니라 붕괴하는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인자들로 면역 시스템이 우선은 오작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즉 촉발시키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자가 면역증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자가 항체와 항원이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면역 복합제예요. 이 면역 복합제가 신장에 가서 끼면 루프스 신염이고 심장에 가서 심장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협심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폐에 섬유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자가 면역증 질환에 흔히 쓰이고 있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 협심증이에요. 이 협심증은 스테로드를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혈관을 막음으로 인해서 협심증이 훨씬 더 잘 걸리게 합니다. 한 2천 명 정도의 연구 대상을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스테로드를 먹는 환자들을 추적했더니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루프스 환자들은 약을 먹더라도 사망률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더 높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면역이 오작동이 되고 또 약의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합병증이 오고 독한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면역 시스템을 회복을 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천연취력을 회복을 해서 자가 면역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과 바이러스 때문에 흐트러진 면역 시스템을 그 현상을 잡는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는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을 살려서 바이러스를 죽였을 때는 치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여성분들의 환자는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서 자가 면역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가 면역증의 원인이라는 것은 천년 치유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입니다.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받쳐주는 연구의 결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가설을 베이스해서 이 가설을 토대로 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학이 증거에 의거한 의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에 의거한 의학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루프스나 다른 자가 면역질환들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많은 합병증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환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료약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증거가 나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설이 상당히 의학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 가설을 우선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상대로 질병을 치료했을 때 그 가설을 토대로 질병을 치료했을 때 그 질병이 낫는다면 그 가설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천연치유가 그래요. 가설이 바이러스가 자가 면역질환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시스템을 살려서 바이러스를 없앴더니 자가 면역질환이 치유가 됐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상당히 고약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그냥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또 신장 또 폐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 갈수록 사람이 약해지고 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병의 치료는 하루빨리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병이 더 악화돼서 치료가 되면 치료하기에 훨씬 더 어렵고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